한탄강 유역이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유네스코는 지난달 29일부터 열린 집행이사회에서 한탄강의 등재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한탄강 지질공원의 생태, 지질학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건데요.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50만 년의 시간이 빚은 한탄강입니다. 북한 오리산에서 분출한 용암이 굳어 만들어진 주상절리와 백예용암. 한탄강 용암대지가 물에 깎인 하식동굴 비둘기낭 폭포는 신비한 에메랄드 빛소를 뽐냅니다. 주상절리가 깎아세운 절벽에 부딪히며 한탄강이 휘돌아나가는 멍우리협공 역시 절경입니다. 이처럼 한탄강 유역은 내륙에서 보기 어려운 화산지형이 잘 보존돼 지질학적 가치가 높습니다. 한탄강이 우리나라 네 번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경기도와 강원도가 협력해 등재를 추진한 지 4년 만입니다. 지질공원에는 전공리 선사유적지부터 고구려 당포성, 평화전망대까지 역사 문화적 명소가 포함됐습니다. 한탄강이 흐르는 경기도 포천시와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유역까지 1165킬로제곱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약 400배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관련 전문가들께서 지질공원을 연구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지질학적 가치 입증을 위한 학술연구를 지원하고 관광객들을 위한 지질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경기주의TV 김태희입니다.